마스크까지 하니까 마스크 때문에 피부는 막 그냥 번들번들해지고 무너지는 메이크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분들 정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는 픽서 제품을 찾으시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여러분의 메이크업을 짱짱하게 지켜줄 픽서를 골라봤습니다. 바로 M사의 픽서입니다. 그런데 픽서는 건성인 분들이 쓰게 되면 좀 건조해져서 손이 안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노노노 걱정 마세요. 이 픽서는요. 미스트와 픽서 기능이 한 번에 담겨있는 투인원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90% 이상 워터를 함유하고 있어서 뿌리자마자 건조하고 메마른 피부에 수분감을 가득 채워줘서 메이크업이 잘 받는 최상의 피부 컨디션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건조할 때 뿌리면 즉각적인 보습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서 미스트 데일리템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분력이 좋으면 고정은 잘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아유 고정력 역시 훌륭합니다. 오죽하면 강력 메이크업 접착제 지속력 대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 아니겠어요? 12시간간은 롱래스팅 효과를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뿌린 듯 안 뿌린 듯 피부에 가벼운 필름막을 형성해서 땀, 열, 유분기에도 메이크업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준다고 합니다. 베이스 메이크업 전, 메이크업 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오래가는 지속력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화장을 다 하고 쭉! 꼭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미스트 뿌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지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침 메이크업이 저녁까지 살아서 갈 수 있는 거죠. 속은 촉촉, 겉은 보송보송, 여름철 필수템이에요. 피부는 촉촉하게, 메이크업은 짱짱하게 지켜주는 이 픽서는 7년 연속 백화점 픽서 판매량 1위를 지켰다고 하니까 뭐. 아유, 말 다 했죠. 햇빛이 강한 여름에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햇빛 때문에 메이크업 날아가죠. 수분도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 픽서만 있으면 수분감은 채워주고 메이크업은 고정시켜주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맛있는 순간마다 어울릴. 잠시만요. 거기서서 머리가 물을 너무 좋ывается. 맞습니다. 안녕. 잠시만요. 혈압.